풀 페스티벌 로드2 이글슬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?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타곡을 해야 되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. 보물상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.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우와 여깄다. 하나 둘 셋! 열어주세요. 핸드폰! 야 너의 핸드폰이야! 한화 이글스와 스와르구스키가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든 승러스 1곡 저기 빨리 가봐야겠어요. 삐님 뛰어요! 수리가 해적으로 변신했어요. 너무 귀여워. 여기가 바로 미래스 랜드들이에요.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세요. 여름이 오리죠? 왜 보기 빨리! 들어가 봐요. 워터캐돈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. 응원석인데요. 더 시원하게 응원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대돼! 지금부터 응원과 함께 어떻게 했더니 펑팍 터집니다! 여기 이거리가 잘 안 맞네. 이 자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이쪽에 섰었는데 완전 사과 단점이거든요. 지겨버리겠다. 지겨버리겠다! 너무 재밌었다! 슬리구요. don самой